기상캐스터 배혜지 자 오늘도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번호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가 열려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상담 전화 필요하신 분들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데일리TV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매수가 비중 그리고 종목명까지 적어주신다면은 저희가 중간중간에 최대한 많은 분들 봐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도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시장부터 어떻게 흘러갔는지 체크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 볼 텐데요. 일단 장 자체는 뭐 세다고 말할 수는 없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밀려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일단 0.1% 정도 이렇게 코스피가 밀려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크게 밀린 것은 아니지만은 뭐 그래도 0.5% 정도 이렇게 밀려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는 밑으로 하향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나 수급도 굉장히 많이 꼬여있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개인들이 굉장히 매수가 강하게 지금 주구장창 들어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팔아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환율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리스크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또는 위축이 된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계속 자금 이탈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매도하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고가가 아닌 기업이라고 한다면 저쪽의 저점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모아가는 관점에서 보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런 위주로 본다면요. 역시나 하반기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투자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점에서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시장 자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식량 관련주들이 오늘 좀 많이 뛰어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비료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식량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이 많은데 아무래도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식량난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아마 올 중반기에서 하반기까지 계속 식량 이야기 나올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요. 아직도 늦은 건 같지 않아요. 그래서 식음료 파트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모아가는 관점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일단 시장은요. 지금은 위쪽도 아니고 아래쪽도 아닌 자리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죠. 2,600포인트부터 해서 2,770포인트 아래에 있다면 결국 횡보하는 장세다. 그러니까 정체가 되어 있을 뿐인 거지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뚜렷한 방향성 그러니까 위쪽도 아니고 아래쪽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베팅을 걸면 안 된다라는 거죠. 위쪽으로 올라갈 거야 라고 해서 풀베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에다가 올인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도 안 된다라는 거고요. 야 이거 무조건 떨어질 것 같아 나 무조건 다 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안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거니까 주식을 사야 돼 내려갈 거니까는 내가 지금 팔아야 되겠어가 아니라 좀 더 안전하게 할 것인가 조금 더 공격적이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나는 공격적이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주가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나는 조금 주식 비중을 늘려 놓는 게 맞는 거겠죠. 나는 안전하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현금화를 조금 시켜 놓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제일주의와 약간 무사안일주의가 조금은 지금은 싸우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안전제일주의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 리스크라든가 우려감들 금리 인상의 우려감 그리고 곡물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달러 원어 한율에 있어가지고 차이가 생기는 그 어떤 괴리감들 그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보고 장단기 금리 역전차 이런 것들까지 또 생각을 한번 해보고 정말 많은 경제 요소들을 한번 고민을 해볼 때 이게 올라가는 게 정말 진정 맞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밑으로 내려간다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라간다고 할지언정 내려간다고 할지언정 안전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 제가 뭐 해야 된다고 했냐면 현금화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와 있는 지난주 여기까지 올라올 때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을 하고 있거나 그리고 본전 근처가 있다면 욕심을 잠깐 멈추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화를 시키면요. 다시 사면 돼요. 올라가는 걸 보든 내려가는 걸 보든 어쨌든 다시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놓은 상태에서 물려버리면 다시가 없습니다. 물리면 손절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다라는 개념을 조금 더 빨리 깨우치신다면요. 지금 현금화하는 게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잠깐 멈춤 일시정지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금화가 역시 맞다 생각이 들고요. 현금화를 한 상태가 100% 연금합니까? 라고 했을 때 100%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반반 정도 뭉쳐놓자. 그러니까 주식 반 그리고 현금 반 가지고 있자라는 거죠. 이 현금은 주식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혹여나 주가가 더 밑으로 내려간다면 추가 매수할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빼놓은 거고요. 주식에 들어간 종목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하락 속에서도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좋다. 지금 오늘 올라오고 있는 식량도 제가 누누이 언급해드렸던 기업들이죠. 식량 관련주들을 역시나 저점에 있을 때 모아가는 것이 좋은 거지 떨어졌다고 무서워할 만한 기업들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무서울 기업이 있고요. 주가가 떨어져도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의 차이를 분명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 괴롭기만 할 거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 가격에 샀는데 더 싸게 사고 싶었는데 잘 됐다. 더 내려와라고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증시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포트폴리오 상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구성해놨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 제가 오늘 최대한 많은 분들 종목을 봐 드리면서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전화를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화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한번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서연이 13,000원에 20%거든요. 서연. 네. 13,000. 20%요. 13,000 얼마예요? 13,000원이요? 네. 13,000원에 20%예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테마주라도 샀어요. 네. 테마주 샀어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언급해 드렸는데 정치 테마로 흥한 자, 정치 테마로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요. 이거는 증시 속설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있는 어떤 속담과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치 테마는 한 번 손대면요. 끝은 이렇게 폐망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이 서연이라고 하는 기업은 기업이 좋아서 올라왔습니까? 실적이 좋아서 올라왔습니까? 업종이 좋았습니까? 업황이 좋았습니까? 뭐가 좋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올라오게 된 주된 원인은요. 자동차 부품업 제조 때문도 아니고 실적이 올라서도 아니고 윤석열 관련주를 엮이면서 올라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 테마는 끝인 건가요? 살아있는 건가요? 끝이겠죠. 맞아요. 끝장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주가가 윤석열 당선인께서 나중에 정말로 헌법이 바뀌어서 재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국가의 대통령으로 나온다든지 그런 형태가 아니면 이게 올라올 일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는 거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고 나가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질질 끌고 갈 이유가 없는 종목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손절해야지 맞는 거네요? 그럼요. 진작 하셨어야 되는 거죠. 지금 해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 웃긴 이야기고 이거는 사실 상담받을 가치가 없는 종목인 거예요. 포트폴리오 안에 서연이라는 종목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은요. 어차피 지금 하나 조금 더 떨어져서 하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8,300원 자리가 약간은 최근 만들어지고 있는 저점 같아 보이거든요. 네. 여기가 지지가 되면은 일단은 조금 가져가서 슈팅 나오면 만 원 이상에서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여기가 밀리면 바로 손절해버리세요. 아, 여기서 밀리면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작해야 되는 거 이제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 끝났을 때 바로 하고 대선 전에 바로 정리했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문영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롯데 정밀화학이요. 롯데 정밀화학이요. 메스코랑 비중이요? 8만 8천원에 15%예요. 8만 8천원에 15%. 들고 계신지는 조금 됐네요. 네. 좀 됐어요. 일단 뭐 한 반년 조금 안 된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최근에 우상향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실적도 나쁘지 않고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이름에 화학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화학 제품 만드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대체육 이런 쪽으로도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 대신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체육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쪽으로도 엮여다 보니까 식량난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역시나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조금 있던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오늘 식량 관련주들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게 오늘 10% 이상 막 급등 나오고 있고 상한가 나오는 기업들인데요. 뭐 한일사료, 마니커, 한성기업 같은 경우는 개맛살 만들고 이런 데인데 보시면 서울식품 정말 식품에 관련된 기업들은 어때요? 정말 슈팅이 강하게 나오죠? 그죠? 네. 근데 얘는 어때요? 냄새만 묻혀있다 보니까 어때요? 강하게 나오지 못하고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는 느낌만 들죠. 그죠? 네. 요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크게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당선에서 판매하는 게 맞겠구나라고 보면 돼요. 화학 업종은 저는 앞으로 이제 먼 미래를 봤을 때 다시 올라갈 기업이라고 보지만 우상향으로 논스톱으로 한 번도 안 쉬고 정말 숨도 한 번도 안 쉬고 갈 것인가라고 하면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 수영 선수들 보면 잠수해가지고 쫙 이렇게 자명을 하잖아요. 그죠? 네네. 수영 선수 보면 다이빙 딱 해가지고 자유영 하기 전에 잠수를 해서 가는데 그렇게 끝까지 가는 선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숨쉬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형태처럼 주가라고 하는 것은 무진장 이렇게 막 쭉쭉쭉쭉 올라가는 기업은 없어요. 올라갔으면 떨어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저는 고점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본전까지 좀 더 들고 가셔도 되는데 그 이상 욕심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는 본전까지는 가능성은 있어 보이니까 본전에서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혹여나 이까지 왔는데 흐름 좋은데 여기서 흐름을 깨면 어때요? 산통 깨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아 네. 그러니까 흐름 깨지면은 들고 가는 게 유리할까요? 흐름 깨졌으니까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우상형 흐름이 깨지면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게 어딘가 했을 때 저는 8만 2천원 자리로 보여지거든요. 아 네. 그래서 8만 2천원 자리가 무너지면은 정리한다라고 생각하고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이런 고점에는 다시는 차트를 보고 이런 차트 모양 매수하지 마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문혜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삼성전자가 좋다고 해서요. 네. 50% 8만 8천원에 샀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자꾸 내려가고 그래서 지금 팔아야 하란가. 아. 제 말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네. 나는. 속았다. 속았다요? 네. 속았다. 아. 그때 막 사라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요. 막 사람들이 했죠. 다시 따라해볼게요. 나는? 나는? 속았다. 속았다. 네. 사람들이 막 사라고 했죠. 좋다고 하고 TV에서도 좋다고 하고 주변 사람들 좋다고 하고 난리가 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8만 8천에 사는 거예요. 우리 두부가 있어요. 두부 한 모에 막 500원, 1000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두부 한 모가 5만 원짜리면 시청자님 사서 드실 거예요. 비싼데? 안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그런데 그게 몸에 좋습니다. 이거 먹으면 불치병도 정말로 해소가 됩니다. 저 암도 나아요. 뭐 제 치매도 안 걸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좋다 좋다 하면 어때요? 혹해가지고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분위기가 그러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속았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8만 원이요. 제가 한때 방송에서 이거는 이제 타 방송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삼성전자 고점 찍을 때요. 이거 안 좋습니다. 거품입니다. 비쌉니다. 엄청 이야기했다가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증권사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엄청 비난을 했었어요. 뭐가 비싸냐고. 삼성전자 10만 간다. 10만까지 가는 거다. 이거 싸다. 이게 뭐가 비싼 거냐. 글로벌 약 다 검색해봐라. 구글하고도 해봐라. 안 된다. 이건 너무 싸다. 엄청나게 이야기 많았는데 제가 아닙니다. 이건 비쌉니다. 라고 이야기를 엄청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바라보면 비싼 건데 시청자님도 그냥 주변에 좋다고 하니까 속아 사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속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정말로 속아서 사면 보상 방법이 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손실을 나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손실이 나거나 시간을 들이셔서 한참 오랫동안 들고 가서 겨우 본전 찾아 나오는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거 시간 많이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한 번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빠졌다가 올라오는 그 사이클이 보통 한 4년, 5년, 6년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 이 고점에서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데 5, 6년 이렇게 4년, 최소 3년에서 길게는 5, 6년까지 봐야지 겨우 본전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2년 정도 들고 가신 거잖아요. 약 한 1년 반 정도.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2, 3년 더 들고 가셔야지 겨우 본전 찾을까 말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탓할 수가 없어요. 누구 탓이냐면 내 탓이요 해보세요. 내 탓이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지금 당장은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차트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처음으로 처음으로 샀어요. 네. 처음으로 사셨고 아무것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해도 알실지 제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식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이렇게 저점이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다 보면 올라가는 자리가 있어요. 6만 9천 원 자리가 안 떨어지고 버텼는데 그 자리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네. 그림으로 보니까 딱 보여지죠? 제가 화살표 딱 해놓으니까. 그렇죠? 6만 9천 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6만 9천 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계단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여기가 원래는 발판이 있었는데 이 자리부터는 발판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 발판이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일단은 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 다음 발판 받고 튀어 오를 때 그때 정리하시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시다면 손실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TV 소리 때문에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좀 헷갈리는데요. TV 소리 좀 쫙 줄여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일단 6만 1천 원 정도쯤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네. 거기서 반등 나오면 한 7만 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저는 그 반등 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그 반등이 7만 원까지인지 7만 5천 원까지인지 아직 먼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7만 원인지 7만 5천 원인지 가면서 봐가지고 그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시간은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2년에서 4년 정도 들고 가시면 본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년에서 4년을 들고 가신다면요? 4년은 모르고 3년, 2년. 그러니까 2, 3년 정도 들고 가시면은 뭐 글쎄요. 제가 생각한 시장이 온다면 이 종목은 저는 3만 원, 4만 원까지 밀릴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는 이제 너무 이렇게 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의 그냥 과한 분석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은 저는 6만 1천 원 반등 나올 때 빨리 정리하시는 게 맞고 오래 들고 갈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6만 1천 원이요? 네, 6만 1천 원까지 밀렸다고 올라올 수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잘 들고 가셔가지고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카페24를 2만 2백 원에 한 10% 샀는데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한 번 더 사도 되는가 그거 한 번 알고 싶어서요.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을까요? 주식한 지는 꽤 좀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수익 좀 많이 보셨나 봐요. 네. 카페24 선생님께서 작년에 이야기를 좋게 해주셔서 조금 먹고 나왔는데 5만 원 넘어가더라고요, 작년에. 네, 5만 원 넘어간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 이거 괜찮나. 잘했어요. 일단 카페24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전자상거래 이런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카페24 이런 쪽으로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이런 데서 연동해가지고 결제할 때 이럴 때 카페24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 쇼핑 행태를 보시게 되면 직접 오프라인 매장 가가지고 쇼핑하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지만 사실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최근에 보면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매출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이 기업은 외형을 키워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조금 계약을 하고 외형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조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살짝 기분은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업태라든가 업황 그리고 가고 있는 길 이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이 기업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 그러니까 재료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적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자가 지난번에 있었던 자리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적자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재료가 있고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주가만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내 매수가를 낮추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면은. 2만 원 밑에서부터 살까 싶어서요. 떨어지면은. 지금 말고 떨어지면은. 지금 말고요. 떨어지면은입니다. 떨어지면은요.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15,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맞는데 떨어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나서 보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5,000원 정도 이렇게 밀려진다면 그때 자리를 좀 잡는지 다시 또 체크 한번 해보고 지금처럼 안 내려가고 버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가져가신다면은 뒤에 조금 이거는 탄력이 좋아요. 올라갈 때 상승률이 좋은 걸 보셨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탄력이 좋은 기업이라가지고 한 3, 4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는데 매수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수익을 더 많이 보겠죠. 그래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내가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낮추는 작업만 잘해주시면은 별로 어려운 기업은 아닐 것 같다라고 조언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수익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많이 커고요. 많이 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내수가는 2,94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입니다. 저 1년 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쳐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게 지금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고 나면은 기회가 다 날아간 거잖아요. 사실은 인생도 그렇잖아요. 네. 지나고 난 다음에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로또 번호 같은 경우도 지난주 로또 번호를 지금 제가 외우지 못하지만은 지나고 난 다음에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와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번에 했으면 내가 1등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지나고 나면 모든 게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면서 앞을 모르지만은 베팅을 과감하게 들어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가가 떨어지면 가만히 있지 말고 주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자리 잡으면 추가 매수에서 매수가를 낮춰라. 제발 좀 낮춰라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낮춰놨으면 이게 지금 올라올 때 본전을 찾든 수익을 내든 손실을 줄여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려갔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자동차가 갑자기 나한테 아주 빠르게 달려와가지고 앞에서 끼익 서면 몸이 딱 굳어버려요. 겁나가지고. 그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주가가 떨어지면은 공포에 질려가지고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어때요? 차가 서고 나니까 그제서야 몸이 힘이 쫙 풀리면서 아까 전에 내가 점프했으면 차 피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제 와서 생각이 드는 거죠. 추가 매수 할 걸. 이제 늦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죠? 네.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은 상한가가 풀릴 때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따라해보세요. 풀릴 때 매도. 풀릴 때 매도. 네. 그러면 내일 상한가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상한가가 아니니까 뭐 해야 될까요? 상한가가 풀릴 때 매도라는 뜻은 뭘까요? 외국어가 아닙니다. 한국어입니다. 상한가가 풀릴 때 상한가가 아닐 때 매도. 상한가가 아니다는 말은 내일은 뭐 해야 되는 말입니까? 매도를 해야 돼요. 맞아요. 생각을 어렵게 하지 마세요. 내 본전이 아닌데요. 많이 크고 올라갔는데 식량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상한가가 아닐 때 매도인 거예요.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내일 이거 지금 상한가 들어간 모습 자체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아요. 지금 보면 이게 상한가 들어간 호가 모양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 자기 잘못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관을 낮췄으면 지금 수익이겠죠.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얘가 지금 상한가에 제대로 들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중에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중에 만약에 풀려버리게 되면요. 이거 윗구리다 이거 쭉 빠져가지고 마무리가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저는 굳이 들고 갈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어쨌든 식량 관련주 테마가 끝난 건 아니라가지고. 여유만 있다면 얘가 내려간다고 해도. 내려갔을 때는 이번에는 놓치지 말고 추가 매수로 해가지고 좀 탈출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그거는 시청자님이 이렇게 상담 한번 받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님 본인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갈 때 팔아내고. 이거는 진짜 세밀한 작업인 거거든요. 정밀 가공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상담 한 번으로는 그 정도까지 제가 전략을 드리기에는. 시청자님 실력이 그렇게 출중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맞는 길을 알려드린다면 손해보고 나와라는 거예요. 뭐냐 1번 내일 오늘 만약에 상한가 들어갔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상한가 들어갔으면 내일 슈팅 나왔을 때 2,500원 때 바로 정리하세요. 만약에 이게 여기서 상한가가 풀린다. 그러면 저는 이제 시청자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에이 못 먹어도 고다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가면 그때 팔 거야 라고 좀 다시 한번 물릴 각오라고 들고 가보시던가. 아니면 1,900원에서 손절한 의견을 드려볼게요. 1,900원. 이거는 왜 제가 두 가지 전략을 드리냐면 시청자님의 배짱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거지 제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제 돈이 아니잖아요. 아, 네. 배짱은 누가 부려야 되냐면 시청자님이 부려야 되는데 시청자님 배짱이 없는데 제가 가져가세요 하면요. 가져가는 내도록 괴로워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상한가가 유지시 2,500원대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가져가보시고 상한가 유지가 오늘 안 됐다. 그러면 1,900원이 왔을 때 선택의 기로다. 내가 배짱이 있다. 또 물려도 괜찮아. 지난번에 한번 물려봤으니까 1,100원도 받는 걸 뭐? 라고 하면서 배짱이 좀 있다면 그냥 가져가세요. 그리고 1,200원, 300원 왔을 때 전화를 한번 주시면 되고요. 배짱이 없다면 그냥 빨리 1,900원 손들어 하시고 주식을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주식하면 안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손실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다음번에 제대로 잘 배워서 하면 손실을 메꾸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가만히 기다린다고 바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유튜브에서 무료 강연회가 열려지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열려 있는데요. 4월 18일 월요일 오후 8시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8시에요. 유튜브 검색창에 문현진 주챔TV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을 통해서도 저와 소통을 할 수가 있고 제가 또 오늘 강연회를 열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역시나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주식은 종목 하나만 잘 사고 종목 하나만 잘 팔고 이런 게 장땡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주식은 결국 내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그 돈을 어떻게 비중관리를 잘해가지고 융통성 있게 운용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첫 번째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종목을 어떤 식으로 내가 갖고 갈 것인가인데 많은 분들이 종목이 많으면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종목은 적을수록 수익이 더 많이 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제가 오늘 강연회에서 여러분들께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께 저희가 드리는 모든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여러분들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런 것들의 수익률을 보장해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하셔가지고 저희 조언들을 좀 현명하게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그린 푸드 지금도 안 늦은 걸까요? 살까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안 늦은 걸까요? 사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뭐 지금이라도 살까 고민될 때 저는 이런 기업들은요.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식량, 푸드 이런 관련주들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 관련주들이 지금 바닥에서 그렇게까지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오늘 뭐 슈팅이 나와서 강하게 막 10%, 20%, 30% 이렇게 올라온 기업들 빼고는 대부분이 오늘처럼 얘처럼 한 2%, 3%, 1%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모양새를 잘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모양새가 내려가는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중요하다고 여길 부분은요. 올라가는 흐름이 떨어지면 분위기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려가는 부분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분위기 전환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배열 초입부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방향 전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강연에서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사면 다시는 안 떨어질 거야. 내가 산 자리가 무조건 바닥이야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그냥 올인해버리거나 앞으로 뒤를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주가가 앞에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떨어진 것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냥 여기서 다 베팅을 때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여기서 1차 매수하신 다음에 떨어지면 더 산다 생각하고 가져가신다면 현대 그린푸드 수익 내는 게 목표인 거지 빨리 수익 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니까 매수 가능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어떻게 전화해볼까요? 전화로 연결을 해볼까요? 유튜브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나무꾼님께서 KG 이니시스 2만 3천 원으로 지금 매수하셨고 30% 비중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서 재작년에 매수를 했는데 쌍용차 인수 소식이 대량으로 거래량이 생기면서 빠졌는데 손들여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2만 3천 원 재작년에 매수를 하셨는데 몇 번이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팔지를 않은 거네요. 이런 게 정말로 우리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시면 KG 이니시스라고 하는 기업은요. 2만 3천 원대가 지금 까만 선으로 그려졌죠. 2014년이 아니라 2013년도부터 올라오면 빠지고 올라오면 빠지고 올라오면 빠지고 올라오면 빠지고 올라오면 빠지는 기업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시청자님은 정말 이게 타이밍이 안 맞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유리한 자리에 서 있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 내가 불리한 자리에 서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유리한 자리는요. 적어도 이 아래선 지금 대각선으로 올라가고 있는 선 또는 그 아래선이 대각선이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1만 7천 원 적어도 1만 5천 원 적어도 1만 2천 원이었으면 가지고만 있으면 수익이 나네요. 팔고 또 사고 팔고 또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반대로 들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남탓할 수도 없고 누구 탓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상한 자리에서 사서 들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자리에 제발 좀 사서 들고 있지 마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죠. 이번에도 보세요.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땅치고 우회하면서 걱정합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어찌해야 될까요? 걱정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또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걸 겪으세요. 왜?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지 뭘. 결국 내가 선택한 게 여기서 또 안 팔고 기다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시면 되겠고요. 결국 내려가면 올라오는 기업이고 2만 3천 원, 4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드니까요. 이번에 기다리셔가지고 또 1년을 기다리시든 몇 개월을 기다리시든 가져가시는데 쌍용차 인수가 저는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진짜로 돈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말 한마디 해가지고 쌍용차 인수를 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또 흐지후지 될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인수전에 참가할 기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끝난 태만 아니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그대로 보유하셔가지고 추가 매수는 없이 올라오면 2만 3천 원대에 또 안 팔면 또 물린다 생각하고 매매하시면 좋습니다. 이번에 올라올 때 강하게 2만 6천 원까지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 또 떨어진다 생각하고 비중부터 정리하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용평 리조트도 4천 원에 30% 가지고 있습니다. 4천 원에 30% 네, 좀 오래되어 있습니다. 네, 잘 들고 계셨네요. 중간에 수액이 좀 꽤나 낮던 자리가 있는데 저기서는 안 파셨나 봐요? 네, 일부 팔고 남았습니다. 아, 일부 팔았어요? 요즘에 분할 매도를 다들 잘하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아주 좋은 자세예요. 일단 매도를 너무 잘하셨고요. 지금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실 더 사기에는 비중이 좀 많으셔가지고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용평 리조트라고 하는 기업도 코로나 이전부터 적자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적자가 났지만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요즘에 여행 가는 걸 사람들이 꺼려하지 않아요. 예전에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초창기 때는 여행 가면 진짜 뭐 죄짓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요즘은 그냥 뭐 가자, 뭐 이런 분위기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골프 회원권 분양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골프 정말 대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여행이 다시 또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가기 시작하고 이제는 또 엔드 코로나에 거의 다가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을 다 포함을 한번 해볼 때 용평 리조트도 올라갈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리오프닝 주라고 하죠. 다시 이렇게 닫혀있던 것을 오픈, 다시 합니다라고 해서 리오프닝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쪽으로 엮이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수익 잘 한번 청산하셨고 뭐 마음 같아서는 더 사고 싶으시겠지만 참으시고 그냥 가지고 있는 비중도 많으시니까 올라오면은 이번에는 6,500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올 때는 또 6,500원 왔을 때 조금 매도하셔도 수익이 좀 괜찮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매도하셔가지고 올라가면은 8,000원대 가깝게 매도하시면 되겠고요. 또 떨어지면 그 다음번 떨어질 때는 비중을 좀 줄여놨잖아요. 이번에 한번 줄였고 이번에 또 올라오면 또 줄일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줄였기 때문에 또 떨어지면은 한 5,000원 이하나 4,500원대 또 사시면 돼요. 그렇게 여러 번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을 좀 불려나가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뭐 매수가가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제가 뭐 감히 뭐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좀 좋은 매수가예요. 그냥 이거는 시청자님 마음껏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편한 대로 하시면서 편안하게 마음 가지시고 팔면서 수익을 챙기시고 떨어지면 더 산다라는 것만 깨우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멘토님. 네.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오텍이요? 네? 오텍? 오텍이요? 네. 매숟가락 주식이요? 만 3,700원에 20%요? 만 3,700원에 20%요? 20%요. 이거는 조금 난감하게 됐네요. 그렇죠? 네.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앰뷸런스 만들고 음압병도, 음압앰뷸런스 이런 거 만드는 회사여가지고 우리 한때 음압병도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코로나 확진자가 뭐 200명, 300명, 1000명대 이럴 때는 굉장히 부각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 확진자가 이제는 뭐 10만이 넘어갔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와 테마들이 쏙 사라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압병도가 이제는 중요하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다 걸리자 이런 느낌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테마가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조금 애매해진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실적도 보시게 되면 코로나 이전에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았죠. 그리고 코로나 태어난 다음에 영업이익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부품 가격들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적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테마 빼고는 업황상으로 본다면 굉장히 안 좋아져 있는 상태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테마성으로 올라온 코로나 이 자리가 사실은 없었어야 되는 거고 원래 그냥 현상으로 간다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게 맞는데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떨어지고 있는 약간 위쪽으로 상향 조정돼서 떨어지고 있는 것뿐인 거지 거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직으로 올라가는 기업도 없고요. 무한정 내려가는 기업도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변동을 자꾸 주면서 떨어지게 되어 있고 변동을 주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택이라는 기업도 저는 끝났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아래쪽으로 조금 더 밀린다고 했을 때는 8,900원, 한 9,000선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지난 박스권의 저점이 9,000원 자리거든요. 그래서 9,000원까지는 그냥 적당히 밀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기서 자리를 잡으면 돌발 슈팅으로 12,000원, 3,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떨어져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는요.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더 떨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가 매수한 돈까지 물리게 되면 그때는 조금 우리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하고 슈팅 시 그냥 손실을 줄여 나온다. 본전 찾아 나온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름 수혜주는 안 되나요? 여름 수혜주로 급등이 나오거나 올라갔던 적은 별로 없는 기업이라서 그거는 별로 어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단 9,000원 정도쯤에서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해요. 테마보다 중요한 건 자리를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에 세력이 없으면 주가가 안 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세력이 돈은 많은데 주식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식을 사려면 시청자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팔아주세요 하고 구걸을 해야 됩니까? 협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팔 때까지 기다릴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기다려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서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기본 원리부터 깨우치시면 별거 아닌 것들이 테마가 어떨까요? 뭐 이렇게 재료가 어떨까요? 뉴스가 어떨까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리만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려갔으면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자리에 자리를 잡을지 안 잡을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안 잡으면 내려갔다가 더 밑에 자리 잡고 올라오겠죠? 자리 잡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자리 잡은 게 아니니까 추가 면수는 안 되고 그냥 지켜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그... 코로나 때 바이오줄을 좀... 제넥신이라고 좀 15% 좀 샀는데요. 네. 매수가는 비중은요? 그때 6만 5백 원에 샀습니다. 6만 5백 원. 6만 5백 원. 네. 뭐 최근에 사신 거네요? 코로나 때가 아니라? 아니, 작년... 작년 말이죠? 네. 기업 재무재표는 보셨어요? 네? 재무는 보셨어요? 여러 가지가 안 좋고요. 그냥 이름만 보고 사신 거예요? 네. 이름만 보고 사시는 게 우리 경마장 가보셨나요, 혹시? 네. 가봤습니다. 네. 경마장 가보면 그냥 말 이름만 보고 아무 때나 틱틱 돈을 거나요? 아니면 좀 읽어보고 책자도 보고 무슨 말이 어디에서 우승했는가, 기수는 누군가 그런 걸 보고 하나요? 그렇죠. 보고하지 않습니까? 분석도 좀 나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 아닌 건 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재넥싱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바이오주 중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서 샀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뭔데요? 바이오주, 연구 이런 것 때문에... 연구는 다 해요. 셀트련도 하고요. 재넥싱도 하고요. 동아제약도 하고요. 종군당도 하고요. 한미약품도 하고요. 대웅제약도 하고요. 일동제약도 하고요. 전부 다 해요. 다 해요. 안 하는 연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금 사신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회사 재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회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TV 화면을 보고 계시나요? 네. 이게 지금 이 회사의 재무제표라는 거예요. 근데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돈이 얼마 남았냐, 순수익이 얼마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옆으로 가보니까 이 회사 지금 매년 얼마씩 까먹고 있어요. 400억, 300억, 190억, 올해도 지금 거의 200, 300억 손실 보겠죠, 그렇죠? 그렇죠. 연구하는 데만 돈을 들어가고 있지 연구 결과가 실패하면 이 회사는 말짱 도루묵이 되는 회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연구가 실패하면 회사는 그냥 완전히 껍데기가 되는 거고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기업이 된 거예요. 네. 연구가 실패하면요. 연구가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것이 1상부터 4상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 3상이 통과하면 4상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중에 판매가 되는 임상이라고 불러요. 그럼 3상까지 진행되는데 성공률은 몇 프로입니까? 하면 16%가 되지 않습니다. 기간은요. 10년이 걸려요. 10년이 걸려서 16%가 안 되는 확률의 시청자님은 지금 여기다가 베팅을 거신 거거든요. 10년이 걸려서 16%가 안 되는 확률의 베팅을 거셨는데 돈 벌 확률이 높습니까? 돈 잃을 확률이 높습니까? 확률상으로요. 돈을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해가 되세요? 물론 제넥신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거고 인터넷 감색해보면 신약 개발할 겁니다. 앞으로 연구가 잘 됩니다. 좋습니다. 이래야지 사람들이 투자를 해줄 거니까 얘들은 좋다고 할 거고 냉정하게 바라봐야죠. 확률 싸움 아닙니까? 아니 16%밖에 안 되는 그런 확률의 돈을 거시면 안 되는 거라는 이 이야기예요. 적어도 그러면 회사가 돈이라도 잘 벌어가지고 신약 개발이 아니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기업도 아니라는 것은 결국 제넥신이라고 하는 기업은 지금 어디까지 빠질지 그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가 잘 되어가지고 정말로 예상밖에 연구 결과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급등하면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는 게 이런 투자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모 아니면 도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거는 제가 분석한 의미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모 아니면 도니까. 들고 가셔가지고 잘 터지면 주가가 급등돼서 15만 원이 되면 에이 문연지 끝에 겁주드만 이렇게 좋아질걸 이라고 할 거고요. 만약에 회사가 연구가 안 되고 안 됩니다 상당 폐지할게요 하면 그때 문연지 말 들을걸이 될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가 맞다고 할 수가 없는 정말로 앞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그런 투자인데 확률은 16%밖에 안 되는 확률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내 터널 속에 좀 기분이 왔고.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은 투자를 정말 잘못하셨고요. 엉터리로 하셨다라고 표현해드리고 싶고요. 제넥신은 제가 상담을 계속 받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일시적이라도 슈팅이 나올 때 빨리 파세요. 이런 기업은 사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도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손절하시고 이 손실을 뼈아프게 느끼시면서 다시는 도박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손절이 너무 힘드시다라고 한다면 일단 어디서 반등 나올지 저도 감히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지금 어디까지 빠질지 전혀 몰라서 반등이 혹여나 조금이라도 남아준다면 저는 4만 5천 원대 또는 4만 원대라도 빨리 반등 나올 때 매도하시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깔끔하게. 네. 이런 말씀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영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CJ, CGV를 샀는데요. 그게 가격이 좀 높이 사져서 3만 2천 원 정도에 사졌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한참 오래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조금 가까워져서 이게 얼마 정도에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제가 뭐 말꼬투를 잡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 주식 상담하시는 분들 멘트에서 제가 몇 개를 좀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못 팔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안 판 거지 못 판 게 아닌 거잖아요.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고 그 누구도 협박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안 판 거예요. 더 갈까 봐. 그리고 두 번째 산 거지에 사신 게 아니에요. 그죠? 3만 2천 원에서 사신 게 아니라 사신 거예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남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주식은 항상 다 내 탓이요. 내가 한 거다.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지 좀 강인해지실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사라고 했어요. 좋다고 했어요. 이런 것보다도 그냥 내가 샀다. 좋다고 했든 뭐든 간에 내가 결정에 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딱 맞고요. 그러면 지금도 내가 떨어질 때 손절을 안 했기 때문에 가져간 거고 모든 게 다 내 결정이었다 생각하시는 게 판단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거는 좀 명심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뭘 하셔야 되는가. CJCGV. 지난번에 좋다고 할 때 사셨을 때는요. 저는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요. 떨어졌을 때는 제가 좋다고 방송 상담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영화 산업이라든가 리오프닝 괜찮다. 그리고 CJCGV는 뭔가 좀 변화가 생길 것 같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고 올라오고 있는 이 자리도 아직까지 저는 좋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영화 산업이 다 정책이었어요. 우리 2020년에 개봉하자. 2020년 말에 개봉하자 했던 영화들이 전부 다 밀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걸 밀었는데 투자를 해놓고 돈을 두려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개봉을 안 하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야 이제 안 되겠어. 그냥 개봉해. 개봉해 하면서 지금 물밀듯이 개봉 예정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제는 묻어내지고 코로나 이제는 걸리는 수밖에 없구나라고 느껴졌을 때 이제는 리오프닝이 되고 마스크 집어 던지고 약간 그렇게 될 때 영화가 아주 밀려왔던 정말 대작들이 뒤쪽에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과거에 움츠렸던 자리가 수위가 될 수 있겠다. 지금 뒤쪽에 터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그냥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주가라는 게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혹여나 흐름에 따라서 2만 원대까지 다시 밀린다면 2만 원 초입부까지 밀린다면 겁내지 마시고 비중을 30%까지 늘리는 걸 추천드릴게요. 혹여나 밀려준다면 안 밀리면 그냥 가져가셔가지고 지금 있는 걸로만 4만 원대 가깝게 매도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은 기업이에요. 아 예예 감사합니다. 건방지 말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는진면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모성파호텔 8천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매수가 비중은요? 비중은 100%요. 100%요? 네. 무슨 말을 제가 해드려야 될까요?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가서 지금 단가에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춰서 좀 손절 좀 보고 팔아야 되는가 싶어서요. 100% 들어가셨는데 밖에 있는 돈을 또 들고 오셔가지고 더 사겠다 이런 뜻인 거죠? 네.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을까요? 3개월 됐어요. 3개월 되셨어요? 3개월 동안 해보니까 이렇게 매매하니까 좀 수익이 좀 많이 났나요? 수익은 그냥 초고자라 지정가로 작아가지고 조금 2% 3% 오르면 매도해서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군요. 주식한 지 3개월 되셨는데 주식이 되게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조금 이렇게 만만하게 보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수익이 좀 깔짝깔짝 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좀 자신감도 오르고 이렇게 하면 돈이 벌리겠다. 야 이거 뭐 순식간에 2% 3% 야 100만 원이면 2만 원 3만 원이면 천만 원이면 20만 원 30만 원 밖에 나갔으면 내가 어디서 20만 원 30만 원 이래서 벌까? 이거 대단한데 돈만 더 있으면 돈 더 벌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딱 초보자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 시절 때 그거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으면 그런 대로 진짜 내 생각대로 했으면 전부 다 부자겠지. 내가 타고난 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멈추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 그래 그냥 질러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질러보자 하다가 폐가망신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전철을 안 밟았으면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봐온 사람들 중에서 잘된 케이스보다 그렇게 했을 때 멈추지 못하고 악세를 계속 밟았을 때 정말로 큰 사고가 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100명의 우리 이제 오프라인 강연을 열게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강연에 오시는데 주식을 하면서 힘들어진 분들의 100분 중에 거의 100분은 다 그래요. 초보자 시절 때 멈추지를 못해서 계좌가 엉망진창이 되고 돈이 자꾸 더 들어오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해가지고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 보송 파워 택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지금 이 정도 빠졌지만 지금 여기 들어간 돈이 그렇게 제가 느끼기에는요. 가지고 계신 돈보다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이 손실은요. 괜찮아요. 그냥 손절하세요. 오늘. 지금 이 매매 방식은요. 절대로 돈 벌 수 있는 매매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 더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은 여기 들어간 돈을요. 여기 손실난 것을 다른 매매로 다시 메꾼다고 생각하고 돈은 절대 앞으로 돈 더 넣지 마세요. 오늘 저는 손절 의견 드릴 건데요. 그래도 전화를 주셨고 제 관점으로 봤을 때 6,500원을 손절 자리로 잡고 밀리면 손절하시고요. 6,500원이 안 밀리면 반등 한번 나와서 7,200원 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때 다 정리하세요. 추가 매수 없이요. 그리고 지금 3개월째 되셨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잠시 주식을 그만두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약간 이렇게 자만에 취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그만두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나중에 크게 좀 잘못될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듭니다. 멈추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초보자분들께서 수익을 이렇게 많이 내셨을 때 자만에 취하시거나 이렇게 내가 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큰 꿈과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상담받으신 분 이외에도 그런 똑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텐데 제 조언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드리는 정보 모든 조언들은요. 그냥 딱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죠. 그 조언을 잘 새겨 들으셔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요즘 시장 테마가 계속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테마조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요즘 시기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전설의 고향보는 구교에 홀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요즘은 테마주에 홀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절대로 테마주 사서 전화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고요. 오짱도 이데일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챔주의 문현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